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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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연예인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구 메린지 오세요 네 한혜진씨요 어디 가시는데요 한혜진씨요 어디 가시는데요 한혜진이요 어 야 야 우리 직진한테도 켜주시면 안돼요 얘 무화 도전 정말로 오케 파스타 진작진작 대형형 진작이 오케오케 한혜진씨 야 대박이다 한혜진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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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요 무화 도전이요 아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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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안녕하세요 민트야 민트 잠깐만 혹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네 신림동 어느쪽으로 해서 어느쪽으로 해서 신림동 신림동이면 돼 저기 우리 거기까지만 채워주세요 가다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야오케이 여기가 더 들어와요 아니 우리가 더 들어와요 괜찮으면 우리가 더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한혜진 가신다면서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돌아야 돼요 아니 타념 가야 돼요 타념을 가요? 아 타념 가세요? 아니 타념이 아니라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유턴 하시는 거예요? 네 무한 도전 자주 보시나봐요 네 네 너무 재밌어 무한 도전 멤버 중에 누가 잘 좋으세요? 어? 어 연예인 연예인 저 박명수 씨 아니 한혜진씨 얘기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한데 운전에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아 제가 타념이 아니라 촬영 가세요 아 촬영 가세요 아 타념이요 아 타념이라고 재수라고 신세를 했나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어 연예인 연예인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 하야 이따 보자 하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문 닫아야 돼 아 홍삼이 이걸로 갖고 가세요 아 아 아 우리 마의라 그래? 뭐 마의라 그래? 형 laughing 뭐 간란하고 내가 그거 마의라 하지 다 랄라 problems 그니까 자아를 내버리세요 자전거 학생만은 내가 원호적인 것일지 아이고 진짜 랄라가 내가 원호적인 것일지 진짜 랄다고 내가 원호적인 것일까 아 이거 왜? 그냥 잤다고 옷이지 왜 자전거를 끓고시냐고요 아니 생각해 봐 다 타고 찬다고 하면서 그림이 재미없잖아 아 네 네 내가 그림으로 그렇게 할까 너 살리라고 뭘 날 사요 날 사요 그게 날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 난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유재석 씨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암형수 씨 재미있으시려고 자전거 타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 저거 아니에요 유재석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려요 왜 틀리긴요 우리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왜 그러십니까 왜 자전거를 따로 타고 오세요 신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저희가 꺼내지도 않은 얘기를 갑자기 하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분이서는 주로 어디서 데이트 가세요? 여의도 어? 여의도 살아갔고요 정말? 정말 근데 왜 거기로 안 가세요 여의도로 가실 거예요 여의도로 가실 거예요? 지금 왔다갔다 오늘은 여의도 안 가시고요? 네 오늘은 이따 집에 가세요 제가 집이 둘 다 여의도거든요 아니 근데 여의도 못 챙겨 갖고 학교 가는데 제가 다요 뭐 여의도다 놓고 오신 거 없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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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좀 더 웃어봐 좀 불쌍하게 하자 불쌍하게 어? 어? 타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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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가는 거는 춤으로 가는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다시 간 거야?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저희가 어디든지 말씀을 못 드려요 저 직장 가고 있거든요 직장은 어디 가요? 저희도 저희도 안 했어요 저희도 안 했어요 저희 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꼭 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요 자연강장제 하나 먹을래요? 아니 지금 놀래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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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철원 우리 자연강장제 하나 먹을래요? 혹시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런 건 바라시면 안 되죠 자연강장제 하나 500원짜리 얼마인가요? 500원인가요? 여기 드세요 여기 500원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물이 전부 더 가지고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 진짜 어우 시원하다 제가 천 원밖에 없어가지고 천 원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만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 먹어요 하나 먹을래요? 네 하나 먹을래요? 외상으로 제가 저기 지금 장충동에 슈퍼에 3,000원 외상 깔았거든요 여기 외상 또 깔 수가 없어요 내가 깔게 형 씨는 여의도인데 여기다 외상을 깔시면 어떡해요 몇 개만 먹어요? 첨가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담요 씨 와서 갚으셔야 돼요 그거는요 제가 3,000원을 지금 아니 집이 이쪽이잖아요 아쿠정동 이쪽이니까 여기서 외상해요 장충동에 지금 3,000원 깔으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외상을 깔아쓰고 외상을 청산하셔야죠 이쯤 되면 서비스를 나와야 하는데 아니요 형 씨가 이름이 누가 서비스를 줄지라고 목소리를 크게 아 이거 참 아 이거 이거 주구 고맙습니다 아 예 나중에 이게 선생님 선생님 얼마인가 6개니까 5,6개 33,000원 여기도 3,000원 또 제가 외상 싸네요 제가 오늘 합의 6,000원 제가 지금 장충동에 3,000원 외상 싸나고 갖다 드릴게요 선생님 장충동에 계신 우리 선생님과 어머님 제가 3,000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약국에 계신 분들 외상 제가 또 3,000원 야 내가 얘기하면 니가 얘기하면 또 와서 갚으실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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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드릴게요 네 갔다 야 360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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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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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죠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1,000원을 여기 있던 걸 썼거든요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촬영을 하는데 MBC를 가야 하는데 저희가 돈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3,000원인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좀 쇼를 보여드리고 사장님이 흡족하시면 이 떡 1,000원짜리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뭐 만원의 행복 계속하는 거 같은데 쇼 제가 이름이 쇼명수예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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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사장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낸다. 진짜요? 내가 낸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매주에도 재밌다 매주. 오늘은 대전팬입니다. 영국적으로 외상 타라고 할 때. 외상상 홍병이라고 할 때. 외상상 홍병이라고 할 때. 외상에 맞들려가지고. 근데요. 그 앞에 차 있는 과자 있잖아요. 아니 드세요. 어? 아니 그거 말고 저거요. 땅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좀 목매는데 물도 좀. 아 그래요? 아 이거 새거에요. 감사합니다. 아 되게 없지 진짜. 많은 행복 1대1씩 먹어. 내가 몇 변씩 해? 1대1씩. 1번 뒤쳐져 있어. 너, 너. 너 뒤치다까래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여기에서 뚝 떨어지 시청자. 내가 다 울리게 돼요. 하늘거리는 하늘공원 서실. 난 바람 차가운 캠커피. 여의도 한강 유란섬. 유사 빌딩 높은 전반대. 서울을 한눈에 노량진 수산시장. 횃떠서 초장하니 실린더 순대촌이 날 반겨주네. 여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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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등인지 아니면 골등인지 지금 황가람이 나기 전 10초전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행복이다. 아. 여의도는 여의도인데 잘못 내렸다. 야. 여기는. K본부 아니야 K본부. 우리 M본부로 가야지. 전두 씨는 어떻게 했어? 4. 3. 3. IMBC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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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1. 2. 2. 2. 2. 2. 1. 2. 2. 3. 2. 3. 2. 2. 내 거리 명동 거리 두 번째내 거리 공연의 발걸음 멈춰 괜찮은 영국 한편 보고 나서 버스를 타고 넘어갔어 힘들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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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나 시장에서 한편을 덮고 나니 눈병 한 번 잘했네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재미있지 저 쩨요 우리가 했다 영영 내가 들고 왔잖아 내가 들고 왔잖아 내가 들고 오고 보이잖아 내가 남의 모습 차에서 네가 뺏들어간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장난치어 너 지금 2등 축하드립니다 2등 우리 빨리 안 들었으면 졌어 단발에 차였어 먹방 먹으려고 춤 맞춰서 외상만 안 깔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찍어 온 무한도전이 제대로 돼야 돼요 아직 이건 본인들도 아닙니다 제일 늦게 들어와도 글자만 잘 찍으면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미션제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가 좀 아쉽게 됐지만 아버님 기분하시다 빠지 못해 빠지 내 아버지가 발라줬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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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이 키보드 키스 왜 왜 왜 오 마이갓 천천히 기다렸어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 어찌 됐든 오늘 말이죠 저희 그 서울구경 숙제 구경 한번 잘했네 정말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인심 좋으신 우리 그 저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이웃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많은 좋은 이웃들을 좀 형은 솔직히 알아보니까 잘해줄지 몰라도 정윤도 씨는 못 알아보니까 형은 진짜 취약전에서 허어시면 자꾸 사진을 찍는 거야 정윤도 씨 얘기해 보세요 방송으로 보세요 네 그래, 방송하러 봐요 박 기자님이 찍을 수 있어요 박 기자님이요 박 기자님, 박 기자님 tegen다 갑자기 사진 찍는 거 같애 아, 진짜? 역시 박 기자님 내가 정말 고성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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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 있잖아요, 무한도는 미션 이걸 놓칠 뻔했네. 무한도전 그 미션을 제대로 안 해오시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선물 못 가져가는 거죠? 이거 뭐 가져가는 거예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멀리 있는 거 일부러 안 찍고 가까이 있는 거 찍고 왔구나! 저희는 1등은 따로 당상이에요. 따로 당상. 먼저 두 분이 가져오신 겁니다. 무한도전 이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면 1등이 없어요. 하나, 둘, 셋! 5위에, 5위에, 5위에! 봐요, 봐요. 누가 어디 있어요? 뭐 없어요? 뭐 없네! 아이없네, 아이없네! 찍었어! 아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제대로, 제대로. 아주 접사를 해가지고 글자가 그냥 확 바뀌게 그렇게 해야죠. 실패! 솔직히 한도전은 인정해 주셔야죠. 이거는 무한도전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없다는, 아무런 없다는 의미는.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아웃 아웃. 실패! 파이팅! 됐어! 자, 이동 주세요, 이동. 잠깐만, 잠깐만. 제대로, 고맙다. 아니에요! 컴퓨터 거의 우리 거예요. 자, 이동! 맞다. 이게 뭐냐! 맞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 아까 내가 전자도 내가 거기 은행을 보고. 가까이서 찍는 거 보셨잖아요. 네가 찍은 거 아니지, 누가 이거. 접사로 찍은 거예요. 이거 제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가까이 되면 엔진이 이쪽에서 2쪽이죠. 맞아요. 우리가 그럼 몇 번 실패했어요. 내가 몇 번 실패했다고. 아니, 잠깐만. 야! 이걸로 보고 이걸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되면. 잠깐만, 나는 이거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 이거 못 믿어. 제가 일단 박을, 박을 이걸 보세요. 이걸로 보고 박을 찍었단 말이에요. 윤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시나.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우리 거를 이렇게 해 드리마. 아니, 우리 거를 해 드리마. 아니, 우리 거를 해 드리마. 간다! 간다! 자, 야, 너 지금 진행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 우리가 이기만! 야, 이게 뭐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야, 비에 뚝딱 말고 내가 바깥에서 가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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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비 뚝딱 맞고 말이야. 아니, 나 이렇게 나올 줄 거야. 나 이거 찍어봤어. 내가 찍어봤어. 넌 찍어줄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니까. 아, 죄송하다니. 아니, 다음부터 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같은 팀이잖아요. 아니, 같은 팀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저는 이게 아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보안도전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1등이야, 형님. 우리가 1등이야. 빨리 돌려봐요. 하나, 셋. 와우, 전자 나왔지. 어, 이거 봐. 전자 나왔어. 일단 전 있어요. 전, 내가 찐 거, 내가 찐 거. 무 없어요, 무 없어요. 무 없어요. 위험이 저 무 없어요. 뭐야, 너. 자, 다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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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도만 있으면 되죠, 도. 도. 그러나 무화한이 없기 때문에.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우리는 아니라고 쳐요. 우리는 뭐 솔직히 우리는 인정한 거 아니야. 막 치마. 가까이 가서 찍어서 이게 뭐야 이게. 아 저 겉사로 이렇게 되는 줄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야. 솔직히 우리잖아요. 장 기사님 어때요. 오늘 일단 서울구경특집 이렇게 해서 미션을 한 팀도 제대로 성공한 팀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내 건데. 아니 왜 이래요. 내 거라고요. 이분들 텐트 가져갔던 분들이다. 텐트 가져갔던 분들. 아니 그러면 우리 이 팀에서 기보지랑 모니터를 줘야죠. 저 얼마나 무거웠는데 들고 다니냐고. 자 어쨌든 무한도전. 정말 오늘 그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서울 구경. 정말 구경 한 번. 잘해.